영하 230도에 달하는 차가운 명황성에 얼지 않는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호카이도대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황성 표면에 얼음 밑에 열을 차단하는 가스층이 있어 지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열을 차단해주는 가스층 성분은 명황성의 핵에서 나온 메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우주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